자, 하나, 둘, 셋 제가 이제 탄신하신 지가 49세잖아요 말 그대로 패밀리 가족이죠 뭐 그리고 제 인생의 버팀목이고요 되게 론 리할 때 항상 지켜주는 담장 같은 역할 반려동물을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사랑하는 여자를 선택을 할 것인가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상황이 되면 솔직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반려동물을 선택을 할 겁니다 포상은 없습니다 20년을 살았건 25년을 살았건 자기가 몸을 가늘 수 있을 때까지는 자기가 원래 똥오줌 싸던 데 가서 이렇게 5분, 6분이 걸려도 이렇게 뒷다리를 질질 끌면서 거기까지 가요 거기서 똥오줌을 싸요 이제 그것까지 이제 못하는 그 상황이 오거든요 어느 날 자기가 이제 그 곡기를 끊습니다 상렬아 그동안 한 17년 동안 너무 고마웠어 내가 갚을게 그러면서 딱 눈을 감아요 그러면서 목이 이제 툭 떨어지죠 말은 못해도 그 눈빛에서 그동안 너무 고마웠어 감사해서 전달이 되죠 마음이 저희 그 가족들이 다 좋아하니까 제가 없을 때는 저희 둘째 형님이 또 봐주시고 또 둘째 형님이 또 일이 있으시면 저희 또 조카가 와서 또 봐주고 왜냐면 또 저도 다니면서 또 사료값은 벌어야 되니까 나이 먹은 이 강아지들 있죠 저는 걔네가 달라고 그러는 건 거의 다 줍니다 해장국을 먹는데 빨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뭐 간천엽 같은 게 들어있어요 근데 천엽을 되게 먹고 싶어요 근데 이제 쓱 달라고 하면 이렇게 주거든요 잘 먹어요 그러면 줘요 만들어서 이렇게 먹이는 것도 되게 뭐 중요하고 뭐 제품 나와 있는 거 좋은 거 이렇게 사서 먹이는 것도 좋지만 자기가 원하는 거 많이 해주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해요 예전엔 그 바깥에서 그 그 허름한 그 개집에서 그 그 뭐야 물그릇도 다 땡땡 얼어 있고 그 뭐 먹는 것도 다 얼어 있고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 보면 어린 나이에게 불쌍한 거야 그럼 뭐 주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몸에 배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상황만 되면 어 뭐 그 친구들을 위해서 뭐 봉사 이런 거를 떠나서 내가 이렇게 좀 나눌 수 있으면 하려고 그러는 거죠 되게 이렇게 잘 이렇게 다뤄도 저 사람이 진짜 좋아해서 이 반려동물을 잘 다루는 건지 서툴러도 조금 약간 서툴지면 진짜 사랑하는 건지 분명히 압니다 얘를 장난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배터리를 안 넣어도 그냥 잘 가는 장난감 그냥 장난감은 그냥 고장나면 버려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장난감이 아니거든요 계속 사랑을 주고 이쁨을 주고 보이지 않는 건전지를 넣어줘야 되는데 장난감처럼 이거 고장난 거 같으면 이렇게 책임 없이 이렇게 자신 있을 때 키워야 되는 거죠 아 나도 키워볼까? 저는 그건 반대입니다 유기견 그 친구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을 그 데려다가 입양을 해서 그렇게 키우는 게 저는 예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인연을 맺었던 그 주위 분들 보면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정말 잘했다 라고 다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번에 한번 또 사연 있는 친구를 그 입양을 할 뻔 했거든요 그때는 이홍종 소장한테 내가 전화를 했죠 상렬씨 우리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 내가 상렬씨 여태까지 강아지들 어떻게 키워왔고 이런 걸 잘 아니까 새로운 친구를 이렇게 어린 친구를 입양을 하는 것보다 그건 반대고 뭉치까지만 키우고 다른 반려동물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합시다 근데 이제 뭐 향후 제 시간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이건 우울한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걔를 책임질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얘 어린애 갖다 놓고 내가 만약에 먼저 스카이로 갔어요 뭐 얘 어떻게 할 거야 내가 가면서도 내가 불편하지 아니 정말로 개 샴푸를 모르고 쓴 거예요 근데 그게 또 고급이었던 거지 근데 아니 왜 머릿결이 이렇게 좋아지지? 개 샴푸더라고요 강아지 육포 있죠? 이런 거에다 소주 먹어봤어요 그리고 강아지 사료도 먹어봤고 맛이 으뜸가 어 괜찮아요 오늘에 충실하자 내일 생각하면 아무래도 사람이 좀 과부하가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늘에 충실하기도 쉽지가 않은데 내가 내일 것까지 시간표를 짜고 이럴만한 사람이 되는가 매 순간 최선을 다하자 변함없이 반려동물들 보면 척하는 애들 없습니다 한결 같은 거 결이 항상 같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처럼 살려 그래요 유인하시는ason 여러분이 직원들이 warten 느껴져 여러분 WOODRUFF 여러분 여러분 그럼